야채수 으 으 이것은 이제 뭐지 뭐 무청 당근 우엉 표고버섯 4 해가지고 아 네 샌볼의 4 그 끓으면 이제 1시간 2 약 불에 4 그 은근히 우려내는 거에요 4 내가 이거 하고 공방 뭐라고 엄마를 갖다 줬는데 아야 으 으 잘 모르는 야문이 알 수가 없어 요거 방으로 이제 까마 니까 조연 같고 야채수 아니 내가 두 개를 갖다 줬는데 그 와인 병이 나 너 가지고 그 물은 어저께야 이제 그 간병이 나지 뭐냐고 얘기해서 4 이거를 이제 에 다 먹으면 다 먹어 가면 내가 이제 해서 갖다 주려고 했거든요 아 예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하니까 음 조긴데 일단 이건 내가 먹으려고 했어요 나도 이 고를 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잔을 마시니까 너무 몸이 가볍고 좋더라구 아 예 제로 상김에 이거는 뭐 적이잖아요 그 그냥 그 게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저기 뭐지 야채 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대신으로 그런 거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내가 그래서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먹어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먹어 예 옛날에 이거 할 때는 이거 이제 재료 아깝다고 요거 이제 물 걸르고 요것도 재료는 또 이렇게 갈아 가지고 CHUK 죽으러 먹고 그랬었어 뭔가 진상짓은 다 했는데 그게 진상짓인가 아무튼 끝